이분, 어제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팀 앰비셔스 대프레이스 콘서트도 하셨고 오늘은 또 이 자리에서 심사를 봐주시러 오셨습니다 현재의 프리스타 힙합 댄서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광주광역시의 빅골댄서스를 대표며 동시에 앰비셔스까지 대표하는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겼는데 춤도 잘생긴 그 다음 주야 오채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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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